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국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 내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불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두 내 곱사람의 집들에게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진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국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도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국의 땅 위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국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국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폐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국 온 땅 위에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론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론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석봉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시니 애국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국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는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는 여호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국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국당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는 죽이리니 애국 온 땅에 전무 흐무한 큰 부르지심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의 한마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국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놓아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국당에서 나의 기적을 도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하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와 하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종의 말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흐 먹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진 간직하였다가 해칠 때에 이스라엘 해종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물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부어 무게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부어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투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하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강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인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일곱째 날도 성의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병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인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를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젖혀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자음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곳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자음 물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일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짐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개가 진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화와 모든 내곱 사람이 일어나고 애국에 큰 부르지심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남새벨 떠나서 수꽃에 이르니 유아이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국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므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당에서 나왔은 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 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한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구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탁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한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꼭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한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인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